저기 권영 회장님이시죠? 행사에 앞서서 잠시 죄송한데요 앞에 계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앞줄에, 뒷줄에 있는 의자는요 저희 내빈 여러분들의 자석을 준비해 놓은 건데요 죄송한데 일어나셔서요 앞줄과 뒷줄, 앞에 의자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? 뒤에 의자하고 거기 의자에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이 의자 만지면 의자는 안 당겨도 돼요 저희 내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 무대 앞쪽에 모셔서 탁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확인 자, 오늘 저희 중앙시장 한가위 큰 연체를 위해서 찾아주신 내의 기빈 여러분들 무대 앞에 무대 앞에 준비된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빈 여러분들 우리의 니트에서 앉아주세요 예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